못 보던 얼굴이 한 명이 저기 서 있네요. 보니까. 누구예요? 저 중에 저기. 저희 아이돌이 한 명 들어왔는데요. 아이돌 왔어? 네. 이번 신인 멤버입니다. 우와, 잘생겼다, 진짜. 미쳤어. 얼굴 변화해졌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원래 좀 해 보고 싶었던 책이었고 올해가 또 제 20대 마지막이어서 20대 가기 전에, 30대 가기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20대 가기 전에. 되게 어리 부르니까 저 머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머리 염색하고 온 김준호 선수가 조지아에서 열린 대회에 사부르 단체전 금메달. 축하, 축하. 그리고 교창동 바라더나 김현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로 통과했습니다. 역시. 1등 했어? 네. 근데 눈이 약간. 근데 눈이 약간. 눈탱이가 지금? 런던올림픽 때. 눈탱이가 밤탱인데? 시합하면서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부딪쳤구나. 옛날에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네. 와, 고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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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그도 zijn.